지난해 창단한 광주 시립오페라단이 첫 전기 공연을 갔습니다. 140년 전통의 베르디에오페라 아이단을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조국 사이에서 갈등하는 장군 라다메스의 슬픔이 비장한 아리아에 녹아있습니다. 이집트를 배경으로 비극적인 사랑과 권력의 암투를 그린 베르디에오페라 아이단의 리허설 장면입니다. 참여 인원만 200여 명에 달하는 등 실내 오페라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엔 한국어 자막과 첨단 영상기법이 선보입니다. 티켓 가격은 오페라의 대중화를 위해 서울 공연에 비해 최대 5분의 1로 낮췄습니다. 광주 시립 오페라단의 첫 전기공연 아이단은 다음 달 6일과 7일 두 차례 공연됩니다. 주말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선 70년대 포크막을 클래식으로 재해석한 공연 세시봉이 팬들을 찾아갑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아멘